그런데 여러분들 원리반 안에 강의가 140개나 들어있는데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은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지 피린이 들어있는 강의를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빨리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속속들이 엄지 피린이 들어가 있어요 스텝 1에 7강, 스텝 4에 3강, 스텝 4에 13강, 스텝 4에 5강, 스텝 6에 2에서 3강 이렇게 한 5개 강의죠 한 6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엄지 피린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간 드릴게요 한 30초 그 다음에 코어 리듬은 퍼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코어 리듬도 요 4가지 강의가 원리반에 숨어 있어요 스텝 1에 7강, 스텝 4에 4강, 스텝 4에 14강, 스텝 5에 2강 그래서 기본 스텝 1에 7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스텝 4에 4강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이해도나 적용문이 점점 넓어지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 반주법은 스텝 3에 5에서 7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6박자도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8분의 6박자곡 반주법도 같은 스텝 3에 10에서 13강 이에요 그래서 스텝 3는 3박자 4분의 3박자하고 8분의 6박자 반주법이 좀 들어 있어요 그리고 INFILIN은 전위 자리바꿈을 가지고 주법화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텝 5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스텝 5 전체가 INFILIN 강 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전위지만은 패턴 안에서 레이어 하는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FORBIT랑 IN 하는 거 예를 들어서 LT와 IN을 섞는 거 임팩트 A와 IN을 섞는 거 이렇게 그래서 다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있으세요 비행정도 관üs go